이것은 존슨도 부술 수 없는 종이봉투입니다. p-a-p-e-r-w-e-i-g-h-t-p-u-n-c-h-u-p 종이봉투 내부의 폭이 내부 사람의 팔과 같을 때 내부 사람이 아무리 주먹을 날려도 종이봉투에 맞고 나면 종이봉투는 주먹에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주먹의 힘이 모두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 주먹은 공기 중에 맞는 것처럼 됩니다. 세계 최고의 복서조차도 이 종이봉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이 소문을 검증하기 위해 아담과 이브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이와 움직일 수 없는 종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종이는 쉽게 충격에 위해 파손되었습니다. 반면에 움직일 수 있는 종이는 아무리 망치로 쳐도 힘 측정기에는 아무 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규모의 실험에서는 종이봉투 안에 사람을 넣는다면 p-a-p-r-w-e-i-g-h-t-p-u-n-c-h-u-p 그리고 그 사람이 주먹으로 종이봉투를 치더라도 종이봉투는 여전히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실험의 진정성을 위해 복싱 코치에게 특별히 찾아갔다. 가장 전문적인 복싱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이렇게 하면 최대의 힘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훈련을 마친 후에 아담의 주먹은 2641N의 힘에 도달할 수 있다. 반면 종이가 찢어지는 데는 35N만 필요하다. 이런 힘은 분명히 종이봉지를 찢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과 종이봉지의 거리는 팔길이와 같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2부도 종이봉지를 하나 준비했다. 아담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실험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 아담은 복싱 장갑을 끼고 3번이 실험을 반복해야 했다. 종이봉지를 뚫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실험. 처음에 아담은 복싱 코치가 가르쳐준 주먹질 방법으로 복싱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종이봉지를 가격했다. 하지만 20초 안에 종이봉투는 형태가 변하고 주름이 많이 생겼을 뿐이다. 거의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 아담의 매번 주먹질. 맞은 쪽의 종이봉투. 전체 종이봉투가 주먹질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결국 힘이 모두 분산된다. 하지만 1분이 지나자 종이봉투의 주름이 점점 더 쌓이게 된다. 종이봉투는 주름의 변화에 따라 완충력도 점점 더 나빠진다. 마침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종이봉투가 아담의 주먹에 위에 열렸다. 보아하니 종이봉투도 무적은 아닌 것 같다. 이후 아담은 두 번의 실험을 더 진행했다. 복싱 글러브를 착용하고 종이봉투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처음에는 여전히 종이봉투를 뚫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두 번도 처음과 같았다. 종이봉투 위에 주름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종이봉투도 점점 더 약해졌다. 마지막에 종이봉투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주먹에 뚫렸다. 그리고 이 시간은 대략 1분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만약 너가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다면 종이봉투 안에 갇혀 있다면 아마도 1분만 있으면 너는 종이봉투를 직접 뚫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담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복싱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고 직접 주먹으로 하면 더 빠르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주먹의 표면적이 더 작기 때문이다. 맨주먹 라운드 아담이 복싱 글러브를 벗은 후 단 2초 만에 야만적이다. 종이봉투를 찢어버렸다. 보아하니 이 종이봉투가 사람을 가두는 말은 그냥 하나의 소문이었다. 나는 단태다. 우리는 다음 회에 만나요.